자 여러분들 그 세계지리가 이제 9월까지 끝났네요. 자, 하여튼 뭐 열심히 들어왔던 선생님 커리 또 따르고 또 열심히 들어왔던 친구들은 선생님 보기에는 뭐 어렵진 않았다. 선생님이 이제 몇몇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세지는 무난했고 8번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한지는 제법 어려워서 뭐 어떤 분은 한지는 뭐 48 세지는 제가 보기엔 1등급 컷은 50점이 될 것 같고요. 한지는 뭐 48 47 46 뭐 근데 답을 찾기가 좀 쉬워서 한지는 한 40 몇 정도 세지는 보통 쌍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지는 5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 보죠. 항상 여러분들이 구조적 내용 정리 속에서 풀었고 꼼꼼히 읽었나 모르면 패스했나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런 지도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못 쓸지 여러분들 벌써 알잖아. 지도는 서양의 지도와 동양의 지도가 있고, 그렇죠? 서양의 지도는 고대의 지도, 그 다음에 중세의 지도, 그 다음에 대항의 시대의 지도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동양의 지도는 중국의 지도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도, 그렇죠? 우리나라, 중국의 경우는 이제 송, 명, 청의 지도죠.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화의도, 대명혼일도, 고녀만국전도, 이제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이탈리아 선교사가 와서 중국인들과 만들었다는 세계 지도죠. 그러니까 고녀, 이게 땅곤자죠. 땅을 실은 만국이니까 벌써 세계 지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선생님이 늘 말했지만 조선 정기 지도, 조선 중기 이후의 지도, 천하도 말하는 거죠. 조선 후기의 지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하고, 후기는 여러분 잘 아는 지구 전후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벌써 중국의 지도니까 틀린 얘기죠. 조선 왕실이 제작했다라는 건 틀린 거고요. 그건 틀린 거죠. 조선 왕실에서 세계 지도는 맞지만, 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지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도법, 도법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법 자체가 원통 도법하고 원뿔 도법이 있어요. 이제 평면 도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원통 도법이 여러분 잘 아는 메루 각도로, 메루 각도가 정확하구나. 요게 이제 푸톨렘 아이오스의 지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다가 원통을 씌우고요. 원통을 씌우고, 여기 가운데 불을 밝혀서 이제 비치는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게 지구 구고, 요게 지도죠. 평면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지금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되는 지도다. 기본적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요런 도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조적 내용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가. 경위선이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경위선도 있고요. 이제 바로 대항해시도. 대항해시대의 제일 좋은 지도는 뭡니까? 항해에 편리한 지도. 지도상의 직선이 등각항로인 지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도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도움을 받죠. 대항해시대. 항해용지도 딱 나온 거지. 그런데 뭐 이제 기역, 니은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죠. 기역, 니은 틀렸으니까. 자, 아메리카 대륙이 보이죠. 또 아메리카 대륙이 보입니다. 참고로 서양이 그린 지도는 지도의 중앙에 가능한 아시아를 좀 배치하는 경향이 있고 또 서양 애들이 그린 지도는 백인 애들의 주왕래가 되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그리게 됩니다. 자, 2번 문제죠. 종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하는 주제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벌써 예루살렘 그러면 선생님이 많이 했잖아, 우리. 요건 이제 종교의 성지 관련된 거니까 성지 그러면 벌써 우리가 성지 이것도 딱 해가지고 크리스트교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바티칸 뭐 이런 것들 떠오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제1의 성지인 메카, 그 다음에 이제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메디나, 메디칼치로라 그랬잖아. 메디나, 메디나, 메디나.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성지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요. 그 다음 이제 불교의 성지 부처님이 출가하신 네팔의 룸비니,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부다가야, 그 다음에 최초로 설법을 행했던 사르나트,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르, 나가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자, 그 다음에 힌두교는 이제 바라나시, 힌두교의 성수인 겐지스강에서 목욕도 하고 화장한 시신을 또 띄워보내기도 하죠. 요런, 요런 속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쵸? 자, 간은 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안장된 이런 거 봤을 때 간은 벌써 우리가 크리스트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모하매트, 모하마드 나온 거니까 나는 이제 이슬람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요게 지금 시험지가 올라오자마자 선생님이 지금 8시, 8시쯤에 올라온 것을 지금 1시간 반 뒤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던 대로 선생님 PPT를 좀 더 이렇게 이쁘게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겐지스강이니까 다는 힌두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보죠. 크리스트교의 기원지는 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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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아시아 요렇게 딱 나올 때마다 다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메카 성지술래 의무로 하는 거는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답이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파가 순이파, 시아파로 나눠지는 건 이슬람교죠. 얘는 주로 이제 우리 잘 아는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정교 요렇게 나누어지고 힌두교는 뭐 따로 나눠진 건 없고요. 불교의 경우는 이제 우리 잘 아는 상자부 불교하고 대승불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계 신자수는 이름 순서로 알잖아요. 다섯 자, 얘가 제일 많고 네 자, 세 자, 불교가 제일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와,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늘 알잖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원이죠. 원, 더 원. 그렇죠? 이게 둘 다 유일신교고, 얘는 다신교고, 불교는 신이 없고. 이런 것들 우리 같이 다 나오는 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